스페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전권의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두 분께서 좋은 종목을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포스코 홀딩스, 엔하이스틸, 롯데칠성, 파라다이스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은 코스모신 소재, LNF, 천보, 신흥SEC, 상신EDP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성웅 차장님부터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 좋은데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짚고 오신 걸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분리막종, 한마디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기업인데 우선 3분기도 영업적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심하고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의 올 초가 아니죠. 작년 중반부터 계속 주가의 악재로 작용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SK온에 대한 니켈, 여러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가치만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3분기 시적도 그렇지만 결국은 중국 쪽에서의 IT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분리막이나 출해량이 역성장을 좀 지속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그런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함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과도하게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IRA 법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의 사업 분야 자체로 보면 성장성은 저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어떤 고객사의 수리나 이런 부분도 지금 9월 달에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어떤 주가의...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상거래일 동안 들어왔고 오늘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단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재의 날입니다. 소재의 날이군요. 첫 번째 소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소재입니다. 오늘 시작과 양지수 시작과 동시에 보악권 출발과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10시 22분 현재 시간에 여러분들 밸류가 어느 정도 따라주는 종목들에 듭니다. 음봉을 맡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ETF 중에서 제일 중요한 2차전지 코덱스 타이거가 더 이상 돌리기 시작했고 그게 있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드디어 반등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2차전지를 봐야 된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5종목 다 2차전지 소재로 들고 왔다라는 이유로 먼저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NCM 니켓 코멀트 망간을 이용한 전국체 국산화 성공을 시켰는 업체로서 고속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대에 2만 톤에서 2023년 7만 톤까지 늘어나는 생산 계파를 보이고 있다면 지금 현재 YY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QOQ 기준으로 고속성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 실적 자체가 매 분기에 50% 이상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고 저번주 금요일날 61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점핑 양봉의 양선 도치형이라 그러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모자르고는 있지만 제왕을 받지만 이 자리에서는 돌파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봐드리고요. 영업이익은 여러분들이 전년 분기 대비는요. 2020년 기준으로는 2020년 124억에 2021년 217억 그리고 올해는 300억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소재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코스모 신소재 적극 추천해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내일 눌림목 자리에서 60일 눈림목 자리에서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첫 번째 소재 관련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성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 슈퍼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철광 관련 기업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광 시장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풀리려면 내년 상반기 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금리 인상에 의한 중국 쪽도 약간 경기가 좀 위축되는 상황이고 외국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철광 업체, 어떤 철광에 대한 수요 보라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해설을 위해서 선진구, 어떤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은 지금 약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에 대한 감염자 수나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예측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전보다 이 정책을 극단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이 주가에 먼저 선 반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광 수요 회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에는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간다면 우선 주가는 선 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때는 매수 관점을 한번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철광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답답한 구간은 좀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그룹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2차전지 쪽에서의 자회사들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PBL로 봤을 때는 0.3배 포스코홀딩스가 그전에 가장 낮았을 때 0.4배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0.3배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평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 조금씩 매수 관점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 이후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LNF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5위권 중에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저번 주에 들고 왔는데 저도 들고 와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말 그대로 테슬라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저저번 주 한 2주 전부터 하락률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았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에 있어서 레드우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나라에서 좀 불허 뿐만 아니라 다시 재심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윤 대통령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화상통화를 했던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태구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가페토리의 공장 다시 말해서 전쟁기지를 짓기 위해서 후보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보고 있다면 조만간 가시화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최대 수혜지는 어찌 보면 최대 수혜지는 LN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하물면 여러 가지 테마는 형성되지만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LNF가 최대 수혜지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실적 면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이 1조 2,400억, 영업이익이 987억, 전 분기 대비 416%에 영업이익은 630% 증가라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시총 1위가 가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NF, 테슬라향 이슈를 꾸준하게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NI3인데요. 오늘 조금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만 그렇지만 솔직히 주가가 10월 초부터 계속 반등을 중반부터 하고 있거든요. 역시 실적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161억이 나왔었죠. 전년대에 126% 증가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포스콜딩스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도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때 137%, 지금 현재 2, 3분기 같은 경우도 130% 내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NI스틸 같은 경우가 물론 철강에 대한 어떤 제조하고 제조하고 어떤 리스를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철강 시황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어떤 유형 자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NI스틸이 철강 업체라기보다도 다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안정세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신사업,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업체들 안에서도 저는 중소용주 안에서는 좀 관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의 조립식 빔이나 여러 가지 가격에 의한 부분이 판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판가가 높아지는 구조는 원자재 때문에 원자재 상승 때문에 높아지는지 수요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판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NI스틸의 어떤 도움을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을 주는 상황이 지옥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NI스틸, 네, 패턴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세 번째 종목 첨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첨부입니다. 만보, 첨부입니다. 자, 첨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첨부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액 참가제인 리튬이온 전해질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간축법에 인해가 전해액, 전해액 원료의 공급망을 다각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 1, 2를 다투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첨부가 최대 수혜라는 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이 전해액 참가제가 사실상 일본과 우리나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납품하고 있는 관계사들의 수주 물량 자체가 내년 2020년 상반기까지 수주액 자체가 다 찾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쌍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이죠. 28일 유한타의 이한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고속성장이 아니라 초고속성장을 하고 있다는 레포터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익성장은 내년에 천억까지도 좀 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패턴 자체도 오늘 저번째 목, 금, 월까지 잠자리에 3마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역시나 매물대 소화구가 정고점에 돌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첨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롯데칠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괜찮았던 종목이죠? 네, 우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는 좋았지만 하반기 때는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할 거라는 의견이 많으면서 올해 6월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멘텀도 모멘텀 부족보다도 롯데칠성의 보너, 그러니까 음료와 또 주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새로 주류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또 시장 점유율 침투율과 어떤 목표 판매액을 돌파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 주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세 종목들을 고르자는 입장에서 롯데칠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류 쪽의 세로, 세로주에 대한 부분은 예상 매출액이 지금보다도 한 천억 이상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롯데칠성의 어떤 새로운 수익원으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였죠. 어떤 소주 공장에 대한 통폐압 작업 이후에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류 쪽에서의 실적 견인은 계속 내년 상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소주 시장 같은 게 시장 점유율이 15.4%, 내년에 18%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롯데칠성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신흥 SEC 한번 살펴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신흥입니다. 신흥 SEC입니다. 여러분 신흥 SEC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불을 막는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삼성 SD와 함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한 결과 고객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의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증설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차세대 플랫폼의 공정의 캐파 자체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는 신성장 동력에 일단은 가동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매 분기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셀링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번에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간축법에 인해서 여러 소재의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거와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유럽함 IRA, 다시 말해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 RMA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 진행 중인 현 가운데 지금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헝가리 공장의 라인을 증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지금 현재 유럽 공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된 회사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신흥 SEC가 드디어 이제 증설을 완성했고 이 매출이 지금 스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와의에서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파라다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파라다이스 우선은 산부시적 발표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호재가 나와주면서 참 올해 하반기 시장 대비에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 코로나에 의한 특히 중국 쪽에서의 정책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변수 부분은 분명히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자료를 하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파라다이스의 본업에 대한 부분의 성장성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3분기는 어니서프라즈가 당연하겠죠. 작년 대비에서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 부분이고 좋아지는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주가에 대한 낙복 회복 과정이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동 제한 같은 경우가 점진적 완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객의 VIP의 드랍액 그리고 홀드율도 꾸준하게 유지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실적 성장세는 4분기 내년 1월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내년 3월을 기준으로 저는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 완화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VIP, 이쪽에서의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중국 리오프닝이 됐을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를 볼 때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같이 보시는 게 또 하나의 투자 오늘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전량 삼성 SDI하고 사업이 사실 매출 비중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형 캔 매출이 전방 고객사의 2차전지 캐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 삼성 SDI가 사실상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내년 2023년도에 상반기에는 두드러지는 상승 효과가 보일 수 있는 캔들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저작원 주였죠. 11월 14일 날 장대양봉의 레벨업을 시킨 다음에 패턴 자체가 매물 소화하면서 정고점을 지금 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상신 EDP는 당장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기업 영업 이익을 한 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190억에 2021년에 196억 그런데 2022년 올해 컨센이 340억입니다. 74% 고성장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캔들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서 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까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국 시장에 또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죠. 더 큰 문제가 중국인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조금 피로감을 느끼면서 주말 사이에 신집힌 중국 주가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1.5% 밀린지 출발했고 현재 구간에도 1.6%가량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가 넘는 약세 3.8%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KB인버스, 고버스, 항생테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개장 직전에 52% 급등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은 11%대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이제 낙폭이 약간 좀 하락 조정이 진정되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정가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는요. 은봉 공약입니다. 다른 거 대항 양봉인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은봉에 따라가서 양봉이 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요. 정고점에 이 매물대가 있는 정고점 5만 9,200원까지 보고요.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리 하단 자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700원 하단 자리를 보게 되고 은봉 공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장중 분할로 나누셔가지고 비추대 시간과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번 나눠가지고 오늘 편입을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오늘 좀 접근해도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성훈 차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국 시장 좀 체크하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는 납폭이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파라다이스는 중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VIP에 대한 성장객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한 파라다이스 매수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다홀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brutalastaいく 부탁드립니다.